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최악의 무너지 우리 가슴 정쾌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위해 풍의 불길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비노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최악의 무너지 우리 가슴 정쾌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위해 불꽃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비노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비노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 큰일을 행하고자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 저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